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천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에 떠 있는 화산섬 인 니시노시마가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니시노시마는 산정상의 일부만이 바다 위에 노출되어 있는 4000m 높이 의 화산섬입니다. 니시노시마는 9월 5일과 11월 1일 그리고 11월 28일에고 분화를 했었 으며 28일에는 화산가스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분화를 하였습니다. 니시노시마의 분화화기는 화산 폭발 이나 분기의 높이에 대한 측정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산가스가 몇 톤인지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황 이데아 최근에 니시노시마와 같은 오가사와라제도의 해저화산들의 대폭발은 일본 내 강진들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백면전에도 1914년 1월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해저화산 이 대폭발을 한 이후에 가고시마현 기리시마 화산의 대폭발이 있었 고 그 이후 규슈와 동북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 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 의 대폭발 이후에 11월 29일에 기리시마 화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아무 번 발생을 하였고 이후 진도우약의 지진이 하루 두 번 이상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지제도 이 외에도 규슈 지역의 화산활동 역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 섬인 스와노세지마는 화산섬으로 성층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활화산으로 정상에 칼데라 가 있습니다가 주로 칼데라 안에 기생 화산에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맞은편에는 오타케 산이 있다. 이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12월 19일에는 133번 폭발을 하였고 12월 24일에는 168번 연속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규슈의 사쿠라 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동시에 대폭발 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